카리나 언니를 처음 봤을 때 되게 모델같이 생겼다? 그런 아우라가 있었어. 카리나 키가 컸어. 그래서 약간 그게 제일 예뻐고 와우 이런 느낌. 처음 봤을 때 되게 나한테는 되게 작고 소중한 친구였어. 애기 같았어요. 맞아, 그 표현이 약간 맞는 것 같아. 소중한 게 맞는 것 같아. 약간 되게 그런 느낌이었어. 수줍은 소녀 같은 느낌? 맞아. 그리고 뭔가 여성스러웠어. 오우. 그리고 아, 스웩이 있어요. 왜냐면 제가 노래하고 나서 언니가 오우, 스웩!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너무 갑자기 영화 회전,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닝닝이가 내가 들어왔을 때 이미 공개 연습생이어서 나한테는 연예인 같은 존재였어. 아, 부끄럽게. 아, 부끄럽게. 아, 부끄럽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